이 영상이야? 우와! 왜 다 부려? 얼마나 질긴지? 너무 예쁘다. 갖고 싶어. 이거 잘 감아주니까 올라오는 거 봐. 귀엽다. 오! 올라온다. 아깝다. 이거 구하려고 마트를 몇 군데를 갔는지 알아? 이거? 이거? 이거. 야, 너네. 아빠한테 감사합니다. 하고 보고. 땡큐. 아빠 고생하셨습니다. 아빠 수고하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빠 고생하셨습니다. 이거 맛있네. 엄청 맛있지? 스파클린 와인 같다니까? 우와. 품절인 이유를 알겠다, 이거. 무슨 소스야? 저 새해 짱콩. 이거 짱콩이라고? 응. 그거는? 어. 어디다 먹는지도 모르고 그냥 샀어? 응. 소스야? 그러니까 소스인데 어디다 넣어먹냐고 이거를. 검색해봐. 그냥 사먹고 먹는겨? 응. 비는 못하고 있네, 나를. 이게 뭔데? 제로콜라. 오면서 마셨나보네? 오면서 마셨니? 아빠, 이거 오면서 마셔주시면 안 돼요? 오면서 마셨어? 콜라 아니고 간장이다, 이거. 아, 간장이야? 아, 간장이야? 이어, 양 많네? 초벌이다, 2, 3인분. 초벌이다, 2, 3인분. 후라이패, 저거. 해서 먹어야 돼? 응. 그리고 양파나, 아줌마. 양파하고 파 같은 게 있으면 쓰려가지고 위에 올리고, 고춧가루 올리고, 간장 이렇게 부어가지고. 간장. 남기지 말고 다 먹으래. 간장에 맛있는 거라고. 눈누시 넣어놨다가 이거 형이 물을 꺼내먹다가 이거 아예 뱉는 거 아냐? 언제 먹어봤어? 그냥 간장인데. 왜? 왜 다 뿌려? 밑에는 안 뿌려지잖아. 아, 여보. 좀, 아휴. 잘 안아서 그럴 줄 알았어, 씨. 꼬리 가관이다. 이 싸가지, 우리. 간장, 그렇게 맛있는 간장 맛은 아닌 것 같은데, 여보. 많이 뿌려. 간장을 엄청 뿌려야 돼. 그래? 다 놔. 대구에 미성당 만들어야 돼, 그거? 응. 그 집하고, 그 집이 근줄만큼 오래됐고, 근줄만큼 비슷한 맛이야? 오래됐는데 맛있어야지. 어, 빨리 뱉다. 빨리 뱉다. 원진이가 우리 화장실이 불쌍해. 하긴 다 하겠네. 왜, 왜, 왜. 왜, 왜, 왜. 콜라를 마셨어? 니 이럴 줄 알았어. 니가 아까 말했지. 니 이거 마시다가 갯힐 것 같다고. 삼켰냐? 아니, 삼켰뻔했어. 아이고. 야, 이 맹거. 간장에. 맹걸, 이 맹걸. 어, 이가 없네. 어때, 내 말이 맞지? 간장 되게 짜다. 맛있는데? 뭔데? 맛 없는데? 별로야. 콜라 틀어? 그게 뭐야? 콜라 틀어. 트러워 마스터. 네. 근데 간장이 특별한 맛도 아니고. 간장은 그냥 간장이야. 할머니가 간장 절대 남기지 말고 다 먹으러 그랬어. 간장이 생명이라고. 핵심이라고. 간장 맛 없는데? 잔잔. 단문 clássak. 두 번째 청약. 카푸트. 너 나눠줄기. 나눠줄기까지 해야 돼? 흉선이야. 막을 쓸 거야. 밥이. 샥이. 이것도 먹고 아주 야채 파티네 간장 안하고 요구를 안 와? 응 간장 맛대가리 없어 거기를 싸먹어봐 앗 뜨거 맛있어? 맛있다 맛있어? 이거 진짜 맛있다 야채보다 오징어가 더 맛있는 거지 완전 맛있는데? 이렇게 팔까? 엽자 면두 이렇게 해서 팔지 않나? 아니 간장 내가 먹어 그럼? 아니 이렇게 야채만 싸먹는 것도 있던 거 같은데 같이 같이 놀아줘 음 음 팔을 들었나? 그냥 가위로 잘라줘 가위로 잘라내줘야 이거 봐라 예상을 벗어나지 않아 가위로 잘라도 이게 가위로 안 잘랐겠지 제대로 잘 잘렸네 허공 잘랐니? 그럼 나 뭐 먹어? 알아서 먹어 아무도 안챙겨줘 아빠 안챙겨주는데 귀엽더라 맨날맨날 이거 뭐 오징어 넣고 대신 흐름이네 아이고 진짜 생일이네 자연스럽게 깻잎 그리고 그렇지 간만 빼준다 안키게 조심해 나 흰옷 입었어 너 벌써 틀어 진짜? 알아 야 책임져 나 지금 처음 입은 옷인데 물들겠지? 아 나 진짜 아니 정말 저렇게 사람이 이렇게 붙는다니까 이거 좀 해서 은거에서 사이버가 날마다 짜게나 옷으로 갈아야 돼 저거 그런지 그 안팎에 계속 줄어들어, 이거. 구하기 힘들디야. 어, 엄청 구하기 힘들어. 대박상 구요래. 와인이래, 와인. 와인이야, 맛있겠다. 밥 먹자. 어, 잡아래. 오늘 왜 거기다 가야? 몰라, 그때 말해. 아니, 엄마. 너무 애가 없어져, 그거 따로 커. 다시, 죄송한데 좀 제가 가르쳐 버리지. 물이야. 아, 물이야? 네. 시간 했어? 기민이 저런 거 잘 먹었던데. 엄청 없대. 술이야? 술이야? 야, 술을 입이 되겠다, 야. 술 마셨어? 와, 왜 어찌랑 똑같냐고. 엄마, 나 여기다 물 따랐었잖아. 엄마가, 엄마가. 뭘로 엄마가 마셨어? 아니, 뭐해. 왜. 나 봐도 못 먹지. 오늘이 어제도 하고 먹기 좀... 오늘도 먹기 좀 먹기 좀 하네. 건배. 너도 할 거야? 건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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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시라며?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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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병원에서 뭐 주사 놔줬어? 117에 79 정상인가? 아까 100까지 떨어졌었어. 아 그래? 빨리 가자. 손 괜찮아졌어? 좀? 좀 많이 가라앉았는데 아직도 띵띵 부었네. 안녕하세요. 또 뭘 조심하라고. 이렇게 된다고. 또 뭘 조심하라고. 이렇게 된다고. 저건 뭐지? 진짜 문제가 큰일이 흘렸네요 책임질이라. 침물났나? 어는 이렇게. 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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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취 깨자마자 간혜사한테 혹시 저 횟소리했나요? 물어봤어요. 다행히 안했대요. 김치찌개 고추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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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장을 왜 이렇게 해서 보내지? 중간이 없어 중간이 그냥 물만 하자 나는 못먹겠던데 갓도둬라 냄새 나? 기둥은 못먹어 마트에서 기둥 떼내고 위에 갓만 파는 이유가 있어 제가 요리하다가 이 대를 버렸거든요 3개인가 4개인가 버렸다고 막 막 레이저를 쏘면서 막 자기 좋아하는데 버렸다고 막 그래서 열받아가지고 아침에 집어던지고 밥 안한다고 알아서 먹으라고 이게 엄청 딱딱해요 너무 딱딱해 나무 밑둥 같거든요 얼마나 질긴지 이게 먹을만은 한데 약간 밧줄 씻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먹어봐라 그래 너 다 먹어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사래?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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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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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어? 식감은 수린같은 식감입니다. 완전 젓갈인데? 식감은 수린같은 식감은 수린같은 식감입니다. 식감은 수린같은 식감입니다. excellent idea. izing again and 꿀링돼 utvecklingtable 계란 자기가 좋아하는 버섯 왕창 들어갔잖아 형님 먹어 응? 죄송해요